몸풀기 운동으로 가볍게 걸어요 손을 쭉, 손을 쭉, 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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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 엉덩이와 양발은 움직이지 말고 허리만 돌려요 양팔을 벌리고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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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하나, 둘, 셋, 넷 걸어보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앞으로 나랑히 앉았다 일어나며 이약, 이약 무릎 짝, 무릎 짝, 무릎 짝, 무릎 짝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 앞으로 나랑히 앉았다 일어나며 이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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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약 무릎 짝, 무릎 짝, 무릎 짝, 무릎 짝 무릎 짝, 무릎 짝, 무릎 짝, 무릎 짝 무릎, 높이 들고 짝, 짝 무릎, 높이 들고 짝, 짝 두 팔, 한 다리 쭉, 팔꿈치와 무릎이 가까이. 반대로도 해보세요.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이제 땀도 나고 숨도 약간 찬가요. 그리고 키가 쑥 스트레칭하면서 운동을 마무리해요. 참 잘했어요.